안녕하세요. 러짜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방법의 영상입니다. 저장장치인 SSD, 하드민, M.2 장치와 같은 디스크 드라이브는 장기 데이터 및 파일 저장에 사용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장기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메모리는 현재 열려있는 앱과 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만 보유합니다. 앱을 닫거나 컴퓨터를 종료하면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지워집니다. 즉 단기적인 저장을 하는 것이죠. 컴퓨터 내 모든 부품이 저마다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특히 메모리는 편집할 사진을 여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요청했는데 사용하는 가능한 램이 충분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컴퓨터는 파일을 열기 위해 데이터를 뒤섞기 시작하거나 아예 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거나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느린 하드드라이브와 램 및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이동해야 하므로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그러므로 메모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컴퓨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부팅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장치 드라이버 설치 에러가 발생하고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은 이상 없으나 특히 특정 게임 실행시 오류가 발생하며 또한 간일적으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프로그램인 윈도우즈 메모리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운행체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행하여 문제유부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메모리 진단 도구의 사용방법은 담갔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찾기 항목에서 윈도우즈 메모리 진단이라고 입력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여 문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합니다. 별도의 선택 없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장착된 메모리의 이상유부를 검사합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메모리의 문제로 발생하는 오류와 검증하는 방법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